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친 아기 독수리들이 이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국내 프로야구 투수 최고구속 기록을 쓴 한화에그스 문동주와 올시즌 홈런원과 리그 MVP 후보로 떠오른 노시환은 야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전력입니다. 팀에선 아직 어린 두 선수지만 대표팀에선 중심사선과 핵심 선발을 맡아 야구 대표팀의 4연패를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끄러운 플레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한민국 국기를 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펜싱 금메달에 빛나는 어펜저스의 막내 오상욱은 다음 주부터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남자 사브레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으며 함께 출전한 대전도시공사 소속 하태규도 최근 기량이 급상승해 메달이 기대됩니다. 다음 달 4일엔 대전 출신의 육상 간판 우상혁 선수의 금빛 점프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우상혁 선수는 이젠 아시안게임 높이뛰기에서 대한민국의 21년 만에 금메달을 안긴다는 목표입니다. 자유형에 황선우가 있다면 저병에는 김지훈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남자저병 50m에서 당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던 김지훈은 오는 27일과 28일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만큼 더 간절했던 무대였기에 선수들이 펼칠 열정의 무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만나요!